5.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잠자리를 할 때 몇 분 동안 지속하시나요? 누구나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정 후 급격히 욕구가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을 현자타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자타임은 남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이 현자타임 때문에 남자는 계속 이어서 잠자리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되도록이면 오래 버텨서 뜨거운 잠자리를 오래 즐기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사정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이 되고 싶다면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적당한 자기 위로들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잠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래 버티기 바라는데 평소 자기 위로를 하라고? 이게 무슨 앞뒤고 안 맞는 말이냐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된답니다. 오늘은 뜨거운 잠자리를 30분 넘게 할 수 있는 정력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정력왕이 되고 싶다면 적당한 자기 위로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위로를 해보면 내 몸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등을 알게 됩니다. 특히 손의 악력이 여성의 그곳보다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손으로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 여성의 압력을 버티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손으로 몸을 미리 단련시키자는 거죠. 실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가장 올바른 조루치료인 행동요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자기 위로들 20분간 유지하면서 싸기 전에 몸에 일어나는 반응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절정의 단계 직전까지 흥분도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위로는 얼마나 자주 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2.3회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더 박사가 무려 18년 동안 성인 남자 3만 1925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해요. 박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자기 위로들 얼마나 자주 하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위로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과 다른 성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자기 위로를 21번 이상 한 사람은 4번에서 7번 한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9% 정도 적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주는 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 위로는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감춰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꼭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주니어들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전립선을 사용하면서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 위로의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와 다르게 임신이나 성병 걱정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자주 하는 건 곤란하겠죠.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위로를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과하게 하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다음 날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이든 과한 것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 좋게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위로 효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하면 남자를 정력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듀크 대학교에 제임스 시만즈 교수는 엄청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범을 발견한 것이죠. 우선 조루의 기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2008년 대한남성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남성들 중 27.5%가 스스로를 조루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조루 환자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15분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거나 20분, 30분씩 하는 동영상을 자주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이 말하는 조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월딩어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남성들의 평균 사정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짧게는 33초부터 길게는 44분까지 다양한 사례가 조사됐죠. 평균 사정시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세부터 30세 그룹에서는 6.5분이었지만 51세 그룹에서는 4.3분이었다고 합니다. 박사가 진단하는 조루의 기준은 하위 0.5%에서 2.5%에 해당하는 사정시간인 0.9분에서 1.3분인 경우를 말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전체의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분 정도는 해야 한다거나 20분, 30분씩 하는 동영상은 현실에선 어려운 일이죠. 또한 사실이라고 해도 10%가 채 안 되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자기 위로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니 참가자 중 무려 90%가 이 방법으로 조루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렇게 자기 위로한 사람들의 잠자리 시간이 9.5배 정도 길어지고 혜인의 만족도도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시만즈 교수가 발견한 정력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위로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방법은 사정하는 순간을 위한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의 성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연습인 것이죠. 오직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상이나 다른 준비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분하게 2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내 몸에 집중하기입니다. 발기부터 사정까지 총 10단계로 나눈 다음 천천히 한 단계씩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부터 3단계까지를 발기 단계, 4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중간 단계, 9단계에서 10단계를 사정 단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조루가 심하면 발기 후 바로 마지막 사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평소보다 느리게 천천히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 오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쉬었다 다시 하기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9단계나 10단계에서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몇 초 동안 자기 위로를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느낌상 5단계 정도로 흥분도가 떨어지면 다시 천천히 자기 위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의 이름도 스톰앤 스타트입니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고 네 번째 사정을 합니다. 물론 이걸 처음부터 잘 참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톰앤 스타트를 반복하면서 그 회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럼 평소 빨리 싸고 끝내던 자기 위로보다 사정 후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번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자기 위로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개운한 기분까지 든다고 해요. 자극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반복 연습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지면 더 잘 느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몸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류로 고민하고 정력왕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스톰앤 스타트 법을 연습하셔서 30분 넘게 하는 정력왕으로 거듭나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도 오래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스톰앤 스타트 방법으로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체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요. 만약 평상시에 체력을 잘 길러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 역시 활력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괜찮고 힘든 게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게 느껴집니다.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삶의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직결된다고 하니 하루에 가볍게 산책하듯이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계할 때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것을 막아주고 오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30분 넘게 버티는 정력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토멘 스타트 방법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별한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니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륜의 슈퍼메카라고 불리우는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골프를 통해서 어떻게 플러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골프는 돈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부자들의 스포츠였지만 요즘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옛날에 비해 무척 많아졌는데요. 크림 골프장까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까지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이나 골프 모임에서 불륜을 즐기는 남녀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소통을 빌미로 접대 차원에서 골프를 치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초대하기도 하지요. 같이 거래처와 골프를 치다가 그 여자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본격적인 접대 시간을 가지는 게 요즘 접대 코스의 그림이죠. 불륜 얘기로 돌아오면 골프장 모임에서 부하직원 와이프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기도 하고 여자 캐디와 눈이 맞아서 아내 몰래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건전한 골프 동호회로 시작해서 동물의 왕국 동호회로 변질되기도 하지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18년도에 골프장에서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적나라한 뒤치기 성관계 영상이 퍼졌습니다. 한창 논란이 됐었죠. 모 금융계 기업의 대표와 젊은 여직원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에서 불륜을 즐기던 아내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골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다 걸린 것이지요. 그 당시에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골프 아이언으로 그 자리에서 와이프를 두들겨 패버리기도 했지요. 골프로 여자에게 플러팅을 하고 연습장과 스크린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 제안. 호감이 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라운딩 한번 나갈까요? 남녀 모두 작업 방식은 비슷한데요. 모임이나 연습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골프를 치러 가자 라고 하면 거의 열의 아홉은 좋다고 승낙을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비즈니스 모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골프 치러 갈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고 보통 남자가 라운딩을 나가자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골프도 치면서 골프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워크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를 차로 태우러 갑니다. 골프장이 보통 외곽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차로 픽업해서 골프장까지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데 그때 대화도 많이 하면서 불륜의 감정이 싹트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를 한 다섯 시간 정도 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들은 첫 만남부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내 연습장에서의 불륜. 실내 연습장은 야외의 연습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규모가 작고 밀폐된 공간이죠. 게다가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누구나 서로 두세 번만 가면 일단 얼굴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들은 하루 종일 연습장에서 살기도 합니다. 골프를 즐기는 시간이 다른 스포츠보다 길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연습장은 다른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동호회도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얽히는 연인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눈이 맞아서 급속도로 불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연습장은 멤버제로 운영되고 알리바이가 보장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레슨 제안.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한테 레슨을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자세가 잘못됐다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골프는 일단 자세가 중요한 스포츠이죠. 그러다 보니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몸의 스킨십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륜의 감정이 싹트고 골프가 끝나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먹으러 가고 싶고 19홀도 치러가는 불륜의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골프장 캐디. 어떤 특별한 골프장은 캐디를 여자의 얼굴을 보고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으로 비싼 곳은 그렇게 캐디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통 남자들은 골프 치러 갔는데 예쁘고 젊은 캐디가 오면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 캐디가 공도 잘 못 닦고, 케어를 제대로 못해도 팁을 후하게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녁에 밥 먹자고 플로팅을 날리죠. 그렇게 작업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캐디 입장에서는 팁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캐디 자리를 노리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크림 골프장. 마지막은 스크림 골프장입니다. 스크림 골프장이야말로 골프업계에서 가장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불륜의 메카 티오피삼 안에 항상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 골프장보다 훨씬 시내에 있고 운영 시간도 늦게까지 하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야릇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도 있죠. 게다가 골프를 잘 못 치면 레슨을 해준다 하면서 그 핑계로 스킨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취미를 즐기면서 웃고 떠들고 스킨십하다가 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륜의 메카에서 또 한 쌍의 불륜 커플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나 취미이건 남녀가 모이는 모든 곳은 불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취미 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물론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에게 불륜과 관련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파트너가 골프를 너무 과하게 즐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골프비를 내주는 것은 19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슬프면서도 웃긴 얘기지만 그만큼 골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두부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두부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두부 하나만 먹지 않습, 이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향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단백질 대표 음식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 몸의 기초 영양소뿐만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두부 지질에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허락,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스텐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헐류 흐름을 좋게 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간의 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콩에 함유된 콩글리시닌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레스틴 성분은 뇌활성화에도 좋은데 콜린 성분은 기억력을 높여주고 외의 노화, 미침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성인병 및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앞동백경화 예방과 올려고당 성분은 장내 좋은 비피더스군을 증가시키고 두부의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부김치는 대표적인 두부 메뉴인데요. 두부김치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볶은 김치 때문입니다. 볶은 김치가 아닌 일반 김치와 드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김치 맛을 잡고 부부와 함께 먹기 위해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설탕은 정말 줄여야 하는 밀가루보다 더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이루기는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섭취량이 쌓이고 쌓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피를 묽게 합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설탕과 포도당으로 영양을 섭취하니 암세포를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두부김치를 드실 때는 볶은 김치보다는 일반 김치랑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부를 섭취하시는 거니 꼭 참고해주세요.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 유, 마그네슘에 풍부하여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시금치 속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이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 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뼈 건강 흡수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분해되지 않는 결정체 모양으로 신장결석을 유발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실 때는 시금치를 끊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 옥살산을 제거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 유부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김밥과 함께 유부초밥을 즐겨 드시는데요. 유부는 두부를 튀기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튀긴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유부초밥은 만들기도 쉬위서 마트에서 쉽게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밥을 양념할 때 들어있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과 식초로 만들어진 단촌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촌물 안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보다 울어몸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과당은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고 내장으로 이동하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데 지방간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 및 뇌졸증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 이때부터 이런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입맛이 자극적으로 형성되어 나물이나 반찬류 같은 간이 약한 음식은 먹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인데요.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두부전이나 두부튀김을 하실 때 계란물에 함께 만들어서 드시면 최고의 궁합 식사입니다. 이때 기름은 액트라 비진올리브오일류의 발연점이 높은 기름에 튀겨서 드셔야 건강에 더 좋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 및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장 건강에도 좋으니 두부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두부와 배추만 넣은 간이 약한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미역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나 붓기를 제거할 때 꼭 챙겨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과 김과 같은 해조류는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지 만 일정 수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미역엔은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황태 미역국을 많이 드시는데 건강을 위해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두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